동거 중인 5새를 소개합니다. 어미새와 오래 부화한 어린새 4마리입니다. 창틀에 1마리 바닥에 3마리 모두 아기새 4마리고 어미새는 겁먹고 왔다갔다 촬영 못했네요. 10년 넘게 레인지우드 와서 알을 낳아 부활을 하네요. 처음에는 부시럭거려서 쥐인 줄 알았어요. 똥을 여기저기 싸놓고 닦아도 4마리가 또 싸놨네요. 어제는 슬리퍼에 똥이 많아 닦았는데 오늘은 새끼새 1마리가 슬리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건드려도 도망 안가서 영상 촬영하려니 도망갔네요. 조만간 다 날아서 가출할 것 같아서 기념영상 남겼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